아니에요 아니에요. 최영화씨 악플이 달려도 좋아한대요. 정말요? 악역을 맡았으면 미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당연하죠. 연기를 잘하면. 그리고 우리 김승욱 선배님은 사실은 드라마 활동도 바쁘신데 1년에 한 번씩 꼭 연극 무대에 쓰시려고 한다고 합니다. 공연은 꼭 하고 있습니다. 연극은 라이브잖아요. 그렇죠. 좀 실수들도 잦고 하시진 않을까요? 하다가 웃기잖아요. 웃기면 이제 뻥 터지면 그냥 관객하고 놀아요. 그냥 뻥 터진대로. 저 옛날에 아는 선배님도 분명히 송곳을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날 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안 넣고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역할이 이리 와 기다려. 딱 빼야 되는데 이리 와 기다려. 어? 좀만 더 기다려. 실화입니다. 어쩔 수 없잖아. 송곳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. 자 이어서 더욱 더 예뻐진 그녀들입니다. 애프터스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. 여러분 애프터스쿨 활동하는 노래가? 첫사랑입니다. 첫사랑. 혹시 그 노래가 이. 맞아요. 풀테스인가요? 네네네. 폴 아트. 폴 아트. 폴 아트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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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이제.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? 한 2, 3개월네요.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습을 했었어요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가는데요. 본인들의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국민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가사가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. 아시겠죠? 네. 바로 먼저 우리 김승욱 씨하고 최영환 씨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멈춰. 최영미 또 만났네요. 또 만났네 또 만났어.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란 것처럼 또 만났네.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요. 어쩌다 눈빛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. 그 언제쯤 말은 붙일까.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. 최영환 성공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. 각본하네요. 아주 뭐 최영환 대단하죠. 저희가 최영환 씨 나올 때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생각 없냐고 저희가 그러잖아요. 연락을 안 주세요. 제가요. 저는 사장님이 아니에요. 장 회장. 예. 그런 여력은 있잖아. 예. 내리고 있을게요. 아주 감드러지게 생각하셨어요. 지금 여러분 최영환 씨가 노래를 딱 하자마자 더 놀란 건 신지 씨입니다. 지금 딱 최영환 씨가 노래를 하자마자 어 저 언니 뭐지? 나는 딱 눈빛을 보냈어요. 제가 민지영 씨랑 좀 친하거든요. 같이 하시잖아요. 아 민지영 씨.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. 베프해요 베프해요. 너무 잘하시네요. 두 분이 같이 나왔었어요. 도전 천국에. 그렇죠? 예 그래요. 그때 건 못 받아요. 쿨하다 쿨하다. 자 이제 애프터스쿨이에요. 멈춰. 엄정아 페스티벌. 얼음이랑. vamos. to mold. to mold.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& shape 행복한 순간이야. we stay. 움츠린 어깨일 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일 모두 지워버려 쓸 틈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하루를 쏴 지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돼 항상 꽃 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진 날 나를 누르는 힘든 일에 끌어지진 날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행복 있는 걸 찾으면 돼 나의 주인을 둘러봐 숨겹다는 꿀 때